오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면역 강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좀 제목이 생소하기는 합니다 여사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세계가 몸살을 앓고 이미 3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1700명이 넘은 것 같아요 목숨을 잃은 사람이 그리고 지금도 인도나 브라질 같은 데서는 10만 명이 넘는 그러한 새로운 확진자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백신이 또 조기에 전 국민에게 백신을 맞고 빠른 시일 내에 50% 이상 맞은 나라들은 이미 마스크를 벗고 실외에서는 마음껏 모이기도 하고 참 즐기기도 하고 식사교제 또 운동도 하고 참 새로운 그러한 과거에 그동안 1년여 동안 정말 움츠렸던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역사가 왔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참 건강하게 사는 데에 기여한 10가지의 요소 중에서 이게 꼽아보라고 아마 전문가들이 연구를 했는데 가장 첫 번째가 백신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백신 보다는 항생제를 생각을 했어요 1등의 항생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항생제는 2등으로 밀렸습니다 왜냐하면 항생제를 투여해서 병균을 없앨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항생제로 인하여서 정상적인 세포까지도 손상을 입게 돼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그냥 폭격을 해서 적진을 그냥 괴멸시키는 것이 항생제라고 한다면 백신은 적군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군사력을 증강시켜서 너희들이 쳐들어오면 너희들은 전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백신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냉장고도 있고 마스크도 있고 비누도 있고 내시경도 들어가고 또 마취제 진통제 10위에는 뭐냐면 수세식 화장실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인류의 건강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백신 백신이라는 건 뭡니까? 병을 미리서 예방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년 독감 백신 맞고 또 폐렴 백신도 맞고 하는 그 이유가 독감이라고 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행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백신을 투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신을 투여할 때 그 백신을 죽여서 이렇게 불을 통과해서 그 바이러스를 죽인 바이러스의 부분을 갖다가 집어넣는 이러한 백신들이 이제 사백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독감 백신들은 다 사백신이라고 보면 돼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도 사백신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폴리오라는 소아마비라든지 이러한 백신은 생백신을 많이 맞고 또 일본대염이라든지 이것도 생백신을 많이 맞는 경우가 있어요 생백신은 이제 약화시켜서 병균이 제대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그냥 팔을 발을 끊어놓는다든지 팔을 갖다 마비시킨다든지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해서 생백신을 주는 그런데 그러나 코로나나 이런 경우에는 생백신을 맞으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 백신이 그만큼 인류의 건강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신의 맨 처음에 그 백신의 성공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소위 말하는 천연도라고 하는 두창이라고도 하죠 얼굴에 그냥 많이 얽게 되죠 얽게 되는 그 두창 심지어는 그걸 보고 마마라고 그랬어요 마마 얼마나 이 무서운 세균이었으면 그 무속인들이 그 두창 천연도가 귀신의 영인데 이 귀신이 들어와서 얼마나 강력하게 사람을 죽이는지 그래서 마마님 어서 가시옵소서 뭐 이렇게 구술하면서 해서 마마라는 말이 생겼다고 그래요 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이 천연도가 1973년도인가에 거기에 이제 마지막 천연두를 걸린 사람이 있고 그 후로는 완전히 사밀됐습니다 이제는 지구상에서 천연두라고 하는 그러한 균 자체가 없어졌어요 균 자체가 뭐 실험센에는 아마 아직 좀 남아있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이 백신을 처음으로 시도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영국의 제너라고 하는 그 과학자가 의학자가 그 백신을 갖다가 창안을 했어요 어떻게 창안을 했느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천연도에 걸리게 되면 온몸에 발진이 생기고 나중에 흉터가 생겨서 얼굴이 끔찍하게 변하고 온몸에 그냥 두창 그러한 흉터가 있어 얼마나 괴로워 사람이 60% 70%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희한하게 젖을 짜는 소의 젖을 짜는 사람들에게는 천연두가 안 걸리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뭔가 있구나 그런데 보니까 이 소도 사람의 천연두는 걸리지 않지만 우두라고 하는 소우자에 두창두자예요 비슷해요 그게 뭐 이렇게 물집 생기고 흉터 생기고 이 소가 그것을 앓는데 그 소를 젖을 짜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전념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걸 보고 우두라 그래요 우두 그래서 그 소에서 그 우두에서 나온 그 고름을 갖다가 그 발취를 해가지고 사람에게 이게 약간 상처를 주면서 주사를 줬다 이거야 그 차관이 난 거예요 천연도와 이 우두 그래서 이걸 보고 우두 백신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백신의 효과가 엄청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기야는 이제 이 백신이 좀 더 과학적으로 섬세하게 만들어져서 1973년도에는 완전히 전 세계에서 이 천연두 세균이 사라지는 그러한 쾌거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인류 최초로 완전 박멸을 이룬 것은 천연두가 처음입니다 이만큼 이 백신의 그 엄청난 효과 그래서 우리나라가 K-방역에 아주 성공적으로 처음에는 시작했지만은 이 백신의 효과는 이 백신의 효과를 좀 강화했어요 어떻게 보면 좀 겸안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우리보다 훨씬 그 후속 주자였던 이스라엘, 미국, 영국 이런 데서는 이 백신에 대한 효과가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백신을 우리 국민들에게 다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작전을 하듯이 전쟁을 하듯이 하루에 그냥 100만 명씩 그냥 백신을 맞춰 버려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말해요 전 국민의 이미 면역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고 말았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처음에 벌써 몇 개월 전인가요 백신이 들어왔을 때 그냥 의료진들하고 간호사들하고 그냥 춤을 추고 댄싱을 하고 이런 것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뉴스를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까짓가 우리는 뭐 잘할 수 있어 우리는 뭐 지금 세계 모범 아니야 그러다가 백신이 확보가 안 된 거야 지금 아주 모자랍니다만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번 참 그 미국 이번에 바이든과 문재인 대통령 회담 때 좀 이 문제를 잘 해서 미국에 남아도는 좀 화이자 백신 우리나라에 좀 정격적으로 도입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심하고 이제 교회도 예배 드리는데 정말 마음껏 이제 좀 회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백신이라는 거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막아주는 독감을 막아주고 폐렴을 막아주고 소아마비를 막아주고 뭐 디프테리아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죠 유행성 질병을 막아주는 데는 백신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게 시간이 나면은 이 백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죠 간단하게 말하면은 화이자 백신은 모더나 백신과 화이자 백신은 좀 더 아주 과학적이고 섬세한 최초로 만든 RNA 백신이라 그 RNA 백신이라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 있는 유전자인 RNA를 추출해서 직접 사람에게 이것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RNA를 면역체계가 확실하게 카피를 한 거예요 그래서 면역 세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98% 100% 가차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효과가 있고 또 2년 3년 동안 간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나 이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또 얀센 백신 이것은 좀 달라요 그 백신 뭐냐면 그 침팬치의 아데노바 감기 바이러스인데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감기 바이러스 침팬지의 아데노바이러스를 갖다가 떼어내가지고 거기다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부분적인 단백질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열이 생기고 아데노바이러스 여러분 감기 걸리면 발열 생기잖아요 그래서 발열이 생기고 그런 부작용이 많이 열이 나고 심하게 때로는 그러한 뭐 예기치 않게 아주 드물지만 뇌정맥 혈전이다 뇌 속에 혈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 치료하기가 힘듭니다 그냥 혈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치명률도 있어요 물론 10만 명 중에 한 명꼴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국 백신 신호백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원시적이에요 그건 좀 어떻게 원시적이냐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를 그냥 불을 통과해서 그냥 약화시켜버린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집어넣는 겁니다 그냥 그걸 그러니까 조금 효과가 좀 적어요 한 50%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심해 코로나 유사한 그러한 발열이 생기고 고통이 있어요 이러한 종류로서 대강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바이러스나 박테이야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항생제가 아니라 백신이다 이 백신이란 말 자체가 우두에서 나온 거예요 우두 제나라고 하는 사람이 백신이야 라고 하는 우두라는 이름이 백신이에요 거기서 백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인 우리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하루속히 우리 전 국민이 백신을 맞는 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손 씻기, 손 소독하기 이러한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또한 몸에만 우리가 이러한 세균과 바이러스를 걸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마음도 전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는 세균은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마음의 그러한 문제를 일으키는가 상처를 일으키는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뭐 정신적인 질환을 왜 생기는가 뭐 학자들은 뇌에 유전적인 문제가 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치매가 걸리는 것도 유전적인 이러한 성향이 유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중에 또 선조 중에 치매에 많이 걸린 체제를 가진 사람은 미리서 검사를 하고 또 예방 차원에서 약을 드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우울증이나 강박증이나 또한 뭐 조현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정신적인 질환도 그 성향이 유전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이 큰 겁니다 환경적인 요인이 어떤 문제냐 이것은 바로 감정의 유입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감정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 중에서도 정신과 선생님들이 오히려 정신 질환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왜 그럴까 혹시 무슨 바이러스가 전염이 돼서 그런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정신치료, 마음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첫째는 진실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용입니다 수용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감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서로 나누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었을 때의 마음의 질병들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정신과 선생님 중에 알코올 중독 환자가 왔는데 알코올 중독 환자의 특유의 이러한 푸념하고 남을 원망하고 참을성이 없고 이러한 것들을 보고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왜냐 자기 아버지가 그 의사 선생님의 아버지가 그 알코올 중독으로 그냥 자라날 때 얼마나 괴로움을 당해요 만약에 이렇게 의사가 화를 내고 그 사람의 그러한 형편과 마음의 상태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치료가 되겠냐 이거야 그게 마음의 치료는 약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첫째는 감정의 유입을 통해서 공감을 하게 되는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그 감정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들어주는 것이 우리 마음의 상담 또 이러한 정신과적인 상담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 방법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많은 사람들이 감정의 유입을 통해서 마음이 위로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진실이 아니라면 사이비 2단으로 빠지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사이비와 2단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그들 가운데 공감이 아주 잘 돼요 그리고 감정의 유입을 잘합니다 원래 그 2단들이 그렇게 해서 그러한 아주 서로 간에 이러한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공감 능력이 탁월해요 그러기 때문에 전파 속도가 강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진실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망가진다 그것은 바른 방법이 아니고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사단의 마수에 걸린 것이다 그래서 공감 능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주제가 되는 마음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면역을 강화시켜야 된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육신이 아픈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게 사실 마음의 평화나 화평이 육신의 생명을 주관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자문서 14장 30절에 마음의 평원은 육신의 생명이나 식이는 뼈로 썩게 하느니라 이게 자문서 14장 30절에 있는 말 이런 말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평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경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신경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아름답고 좀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독일 경헌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뭐냐 칼테코프라고 그랬어요 아주 냉철한 이성 두 번째로는 하이세스 헬츠 라고 하는 뜨거운 가슴 뜨거운 마음 열정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아이제르네 네르펜 이것은 바로 강철 같은 신경이라 신경 그런데 사람들이 이 강철 같은 신경이 참 부족해요 그래서 조금만 자극이 오면 금방 망가져서 금방 슬퍼하고 금방 눈물 나고 금방 그냥 삐지고 금방 그냥 이게 바로 신경이 강하지 않대요 마음의 면역이 강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물론 안정제 좀 먹고 뭐 향정신의약품 공황장애 이런게 오면은 뭐 그런 약들이 많이 있죠 저도 그런 약들을 많이 처방을 합니다만은 그러면 당장은 신경이 조금 강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냥 커버를 하는 것에 진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중독성이 또 있잖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그 효과가 좀 경감되어 의존된다 이겁니다 궁극적인 치료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 여러가지 다가오는 그 스트레스 내게 주는 여러가지 참 따돌림이라든지 또 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문제라든지 또한 자기 자신의 의지와 그러한 뜻하고자 하는 것들을 무시당한 거라든지 또 신앙적으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억압당한다든지 뭐 이러한 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가지 모양의 마음의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마음에 다가오는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첫째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의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이 바로 그러한 방법을 늘 썼습니다 시편 62편 62편 5절에 쭉 보게 되면 내 영혼아 잠잠이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느냐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야 돼 그래서 그럴 때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지 않은 것 같아 그럴 때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을 바라봐 소위 모든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야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이 다윗이 바로 그 효과를 증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의사 되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가 와서 의사를 찾지요 나를 고쳐줄 의사가 누구인가 이렇게 다 찾아봐요 어저께도 부산에서 밤차를 타고 올라오셔서 이만큼 기도문을 가지고 목사님 이것 좀 읽어보세요 제 형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글 쓰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기도 중에 주님께서 박관 목사를 찾아가라 이렇게 마음의 확신을 가졌다 이거야 음성이 들렸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제 자신도 얼마나 괴롭고 답답했으면 그것을 견디지를 못하고 참 밤차를 타고 그냥 뭐 이부자리까지 들고 그냥 뭐 이렇게 쫓아올라 왔을까 눈물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기도를 붙어 제 가운데도 감동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절히 그분을 위해서 그 사연을 제가 보고 그 사연 속에 담긴 그분의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바라봅시다 우리 하나님 바라봅시다 우리의 의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제가 기도할 때만 눈물을 흘리며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 뭐하던 그냥 그 어렵게 사시는 분인데 그걸 모아서 헌금 드린다고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픈 줄 몰라요 얼마나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위로를 받고 이제 다시 더 내려가셨어요 이와 같이 참으로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 정화 이 정화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울분과 억울함과 분노와 슬픔과 좌절과 낙심의 문제를 정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화는 어떻게 정화를 합니까 토쳐내는 겁니다 토쳐내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걸 토쳐내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까지 밤새도록 밤차를 타고 왔을 때 얼마나 그 마음 속에 억울함과 울분이 있었겠어요 이만큼 되는 그 내용을 써온 걸 보니까 제 자신도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아픔이 밀려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러낼 수 있도록 그분의 마음을 열어줬을 때 폭포수 같은 그러한 마음의 정화작용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너희는 여우 앞에 내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음독한 사람이 병원에 와서 맨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위세척을 하잖아요 먹은 걸 그냥 토쳐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물을 주입을 해서 세척을 하는 거예요 위세척 이것이 첫째가 하는 요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분노와 화와 질투와 또한 좌절과 낙심 염려 두려움 공포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해치는 독서가 된다 이거 이 독서를 해결하는 길은 뭐냐 마음을 토쳐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토쳐내는 거예요 또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정말 기도를 받고 그 목회자는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도록 그분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때에 놀라운 치유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사랑해 여러분 의사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사람들이 별로 그런데 상상외로 잘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내 억울함을 토해내지는 그러한 기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 너무나 세상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첫째는 우리의 의사 되신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을 토쳐내는 것이에요 정화를 받는 것이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은 드렸지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면역을 강화시키고 신앙생활에 바른 신앙상태를 우리가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는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그 말씀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미노라 이 말씀이 바로 엄청난 하나님의 치료의 약입니다 이게 이 말씀 속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이 말씀 한마디가 놀라운 하나님의 핵폭탄 같은 능력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란을 당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100%의 현실이에요 한 사람도 이 세상에서 평탄하고 모든 일이 그냥 뭐 물 흘러가듯이 잘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든 그분은 천국에 계신 분 이지 세상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환란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느냐 그 헬라우 말로는 툴립시스라고 말해요 그것은 바로 짓눌린다는 말이에요 그 라틴어의 데프레스라는 그 말과 같은 말인데 그 말은 마치 그 포도주를 만드는 사람이 포도를 따다가 큰 통에다가 포도를 다 넣고 과거에는 이렇게 압착히 이런 게 없었잖아요 자기가 이 장화 몸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그 포도를 그냥 다 짓이게 밟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 즙이 그 밑으로 떨어지게끔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여러 명이 들어가서 사정없이 포도를 막 밟는 거예요 이와 같이 환란이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속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모양의 그 압력 그야말로 스트레스 압박 짓눌림 이러한 것들을 바로 환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현실 속에서 어떠한 일을 당할 때 환란을 당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세상의 현실에 짓눌려서 그 다음 단계를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계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마치 항복점이라는 게 있는데 벽돌의 강도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계속 압력을 주잖아요 그러면 1톤 1.5톤 2톤 이렇게 압력을 가야다가 어느 순간에 팍 깨지는 거예요 이게 항복점이에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견딜 수 있는 데까지는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한계 상황을 딱 넘어서면 갑자기 터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가 정신이 내 동료들을 많이 봤다 이거 그러나 보통 때는 딱 괜찮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확 정신이 망가져 버려 더 이상 공부를 못해요 집중도 안 되고 완전히 실성해버려요 실성해버려요 나중에는 막 기숙사에서 떨어져 자살하는 경우도 경험을 했고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두 번째 또한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반전이 바로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환란을 이기기 위해서 영적인 현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정지함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승리의 능력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 후반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원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때 어떤 역사가 이러냐 세상 현실의 100% 였던 것이 이제는 이쪽으로 옮겨져서 50대 50으로 어떻게 돼요 평영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에 초점을 두라 이거예요 그러면 100%였던 것이 50%로 감면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영적 현실 100%와 또한 세상의 현실 100%가 50대 50으로 나눠졌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겨요 평안이 생긴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바로 이렇게 함으로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초반에 나와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평안을 누리는 그 방법은 바로 세상의 현실 속에 있는 환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승리가 바로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양극단을 택하거나 아니면 50대 50이 아니라 보통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약 70% 또 예수는 믿지만 영적인 현실의 약 30% 그렇게 되면 그 저울이 어디로 떨어집니까 세상의 현실 속으로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이러한 곳에 그 저울이 떨어지게 되는 그러면 마음에 불안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있고 평안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세상의 현실을 그냥 부인하고 영적인 도피조로만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이것도 큰 문제 이것은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는 것은 현실이에요 우리가 그 현실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직장과 가정과 모든 내가 감당해야 될 가족을 부양하고 또 아내를 부양하고 남편을 또한 돌보고 이러한 여러가지 그 세상 속에서의 그 현실을 떠나서 그저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드리고 뭐 우리끼리 그냥 모여서 신앙촌 만들고 그저 천도하고 이러한 것으로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불안의 연속이 되는 겁니다 해결이 나질 않아요 이것은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것을 좋은 신앙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교만이에요 종교적인 망상입니다 정신질환이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이러한 종교적인 망상을 가지고 신앙생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한다 저는 두가지의 경우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현실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균형 잡힌 신앙으로 돌아가는 사람 얼마전에 한 60대 권사님이 오셨는데 기침하고 호흡곤란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폐렴뿐만이 아니라 모양이 이상해 이건 CT를 찍어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종합병원에 보내드렸는데 얼마 후에 왔는데 보니까 암 벌써 말기라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평온한 거야 그런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 있는 목사님 저는 이미 다 미련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게 너무 많은 축복을 주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이제는 집에서 우리가 잔치 분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매일 잔치 한다는 거야 남편 장노님께서 말이야 그냥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 자녀들이 그냥 매일 음식을 통해서 서로 나누고 사랑을 나누며 참으로 놀라운 역사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아니 지금 얼마나 참담한 일이 벌어졌는데 오히려 그 가족이 다 왔어요 남편도 오고 딸들도 오고 봤는데 그 표정이 너무 밝아 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구나 바로 세상의 환란 속에 있지만 그러나 영적 현실은 바로 예수 크리스도의 승리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러한 마음에 모든 근심을 떨쳐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놀라운 신앙의 그런 역사를 저는 목도했습니다 참으로 놀랍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나 또 다른 방면으로는 참 어떤 분들은 그냥 예수님을 모르니까 와서 병났기를 원하지만 소화가 안됩니다 제가 뭐가 이렇게 만져져요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해보면 관에 그냥 암덩어리가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내가 말은 참 못하고 의료서를 그냥 써드리려고 그랬더니 원장님 잠깐만요 저는 미련이 없습니다 세상에 죽으면 끝인데 제대로 말해주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희망이라는 건 볼 수가 없어 그러나 죽음은 끝이라는 말에 내가 정신이 바짝 들었어 정신이 죽음은 끝이 아닌데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 이거야 말씀이 생각이 나 무슨 말씀이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누구든지 죄가 있는 사람은 다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은 죄 없는 사람만 가는 곳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가하는 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피난처요 구원의 방주세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죄사 안 받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걷잡을 수 없이 그냥 막 폭포수 같이 나오는 왜냐 그 영혼이 그대로 가면 어디로 가겠냐 이거야 내게 책임감이 있잖아요 내 피값을 너에게 찾노라 만약에 그럼 어떡할 거야 그래서 환자가 기다리고 뭐하고 바쁜 중에도 불구하고 딱 그냥 그 자리에서 얘기했더니 그분이 너무나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야 그래서 영접 기도까지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천국에서 만날 준비 다 되고 이러한 상황 속에 집으로 돌아가고 아마 지금은 혹시나 세상 떠났을 수도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전화도 몇 번 드린 걸로 아는데 힘이 많이 빠지고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그러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한다는 그 확신이 생겼다 이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입니까 이 사람을 살리는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그 말씀이 바로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초조와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우리는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권사님처럼 폐암에 걸린 권사님처럼 마음의 평원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설 때가 오는 것이에요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 이 말씀이 균형을 잡힐 때 여러분 한쪽으로 지우치면 안됩니다 영적으로 도피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현실을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너무 세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더해시하고 세상에 어떻게 하면 더 살아볼까 이 병원 저 병원 근전전전하면서 세상에 그 시간을 소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물론 수술도 받고 할 수 있으면 치료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생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우울증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근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10편 43편 오전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늘 우리의 영혼에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도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성하리로다 여전히 찬성하리로다 이 말씀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시도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만약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우리가 어떠한 영화를 누리고 어떠한 권세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리시도 밖에 있으면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시도 예수 그리시도 오늘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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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정지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자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시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마귀의 이를 멸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시도가 나의 주님이 되어주었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지만 그러나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음의 면역 이것은 오직 그리시도 예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하십시오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현실과 예수 그리시도의 이기신 승리의 영적인 현실이 양면을 두 날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질병의 고통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에 실패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로 고생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내 영혼아 주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을 때 우리는 물 밀듯이 내려오는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시는 광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개며 각색 질병에서 노연하는 그야말로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받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시간대에 일어났던 그 동일한 역사심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강철같은 강한 마음으로 면역기능을 가지게 돼서 어떠한 환란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리자의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자의 삶이 되기를